실수? 뒤지고 싶냐? 어? 아... 그럼 이것도 실수도 아니지? 뭐 어쨌는데요? 야! 니가 디스작 했잖아! 어디서 모른 척이야 이 녀아! 오냐오냐 하니까 진짜 잘 될 줄 알았냐? 일어나고 있네 강남 가면 널리고 널린 게... 아... 아유 성계 주제에 확... 아... 야... 아니 정원한테 포만... 포만... 빨리 빨리... 영석 이 자식... 그래서 그 딴식이었구먼? 참... 아...